기억하나요? 땡이나 나를 1,100을 넣어서 해보는데 어느 팀이 더 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박수 준비 바로 박수 준비하면 이해하고 손을 끈게 벌리겠습니다 박수 준비 자 1,100 응원전 시작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박수 네 좋습니다 자 지금 10시는 하려고 하는데 천군 백군이 스스로가 잘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맡겨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야 하는데 백군이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따르릉 시시시작 영원 음 영원 오우 대단합니다 그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송선생님 힘내라잎 노래 있나요? 마지막으로 힘내라잎 노래를 더 열심히 잘 부르는 팀에게 흥미를 좀 써주겠습니다 힘내라잎입니다 우리도 승리한다 박수 우리를 내밀다 완전히 일으키고 왕조사 우리를 가십니다 내게는 소원인 조조사 힘내라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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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만 일과하니 서양오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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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흥미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 대회장이신 청기철 교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청배 질서점수 및 흥미를 구매하시겠습니다 짐 여러분들의 자세까지 도움드로 접수해 들어갑니다 네요 어 강남어린이 오늘 하루 질서를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근데 지금 조금씩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응원까지 제가 기회에서 차인공과 백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응원점수는 100점입니다 전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백분 점수부터 백분 점수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백분 점수는 목소리도 크고 아주 흡착해서 백점을 드렸습니다 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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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점이죠 천군 다음 천군 점수는 무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백분보다 약간 조금 작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또 칠서를 칠서를 백분이 아니 철근을 백분보다 조금 더 잘 지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철근과 백분 백분도 잘했고 천군도 잘했습니다 백분도 잘했고 그래서 철근과 백분 백분도 잘했고 철근과 백분 천군도 잘했습니다 철근과 백분도 백시 백점을 모겼습니다 강렬 어린이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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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교장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점수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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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절차로 onto 절차로 절차로 굿 절차로 굉장히 천군도 잘했죠 그래서 정춘현 선생님이 스트레칭체조를 스트레칭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현 선생님이 아우 저렇게 정당하고 있어요 어 어떤 정신을 절차로 정춘현 선생님이 스트레칭체조 지금 조금 좁혀있으니까 조금씩만 보여주세요 자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바로 한 번만 더 빨리 해봅시다 앞으로 나란히 바로 우리 부장님이 뭐라고 그랬죠? 난 이렇게 뭐하는지? 세일 뿅신 같잖아 여러 곡에 만들어온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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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열정이 염 tan 난 면정이zeug sword 1 2 3 4 1 2 3 4 2 3 4 2 3 4 1 2 3 4 1 2 3 4 달리가려고 내일 내일 하긴 하단 문자를 1 2 3 4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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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달리는지 잘 달리더라고요 잘 달리더라고요 1,2,3,4,3,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회운동의 선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미경 교감 선생님께서 배회운동의 우승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궁금하셨나요? 네, 정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이번 2015학년도 개교 70주년 기념 대회운동에는 최종 점수 천군 천점, 대 백군 천 50점으로 백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백군 여행 만세를 두 번, 천군은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백군 만세! 만세! 백군 축하합니다.